이대화의 영화 세상 어서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가버나움이 뒷심을 발휘해서 많이들 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. 화제가 됐는데 꼭 한번 보십시오. 제 인생의 영화가 천멤밀, 인생은 아름다워, 잉글리치 페이션트, 닥터지바고인데 가버나움을 하나 추가를 했는데 네, 상당히 무거운 주제지만 감동적인 영화로 난민 꼬마, 너무너무 꼬마에 들 연기가 너무 좋았고요. 그림북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드는 영화라서 그림북도 제가 추천하고 싶고요. 일단 실시간 예매일 알려주세요. 네, 지금 1위는 극한직업입니다. 목요일 저녁 기준으로 했을 때 48%, 거의 압도적이라고 봐야겠죠. 2위는 드래곤 길들이기 3, 애니메이션이고요. 네, 12.3%, 그리고 3위는 뺑반 11% 차지하고 있습니다. 오늘 뺑반인데 공효진, 유준열, 염정아. 네, 이 세 주인공의 대결이 아주 멋있는 영화인데요. 오늘 스카이패스에서 완전히 연기력이 물이 오른 것 같던데. 특유의 차가우면서도 지적인 연기 있잖아요. 그러니까요. 이번에도 아주 빛을 발했습니다. 이 영화를 관통하는 소재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하나는 자동차 추격신이 많이 나와요. 그리고 카레이싱 소재도 어느 정도 다뤄지고요. 그런 자동차, 둘째로는 경찰 영화고요. 또 하나는 재벌이나 고위 권력 부패에 대한 속풀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셋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주제가 뭘까 생각해 보시면 뺑소니 전담반이 나오는 거예요. 돈 많은 부자가 뺑소니를 저질러놓고도 고위층하고 결탁해서 아주 버젓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그걸 처부수는 경찰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. 일단 배우들 연기에 대한 기대치는 충분히 만족스럽다면서요. 악역을 조정석 씨가 맡았는데 가끔은 좀 섬뜩할 정도의 광인 같은 눈빛이 막 보여요. 그만큼 연기를 참 잘 소화했고요. 류준열 씨는 아주 능력이 있으면서도 순수한 경찰 역할로 나오는데 류준열 씨 연기 톤 특유의 느낌이 있잖아요. 좀 순수하면서 진지한 그 느낌. 이번에도 잘 살아 있고요. 또 공효진 씨도 경찰로 나오는데 좀 툴툴되는 것 같은 연기 있죠. 이번에도 매력적인 캐릭터가 잘 살아났고 아까 말씀드린 염종아 씨 연기도 참 괜찮았고요. 또 이성민 씨도 나오는데 이제 이성민 씨는 약간 서민의 상징처럼 되어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따뜻한 아버지 역할을 참 잘 소화를 했습니다. 자동차 추격 씨는 어때요? 이게 호불호가 좀 나뉠 수 있는데요. 이게 경찰 영화에 들어가는 액션 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본격적인 자동차 영화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이 둘로 나뉠 텐데 경찰 영화에 들어간 액션 씬으로 본다면 볼만합니다. 신의 도로를 역주행한다든가 서로 치고 받으면서 목숨을 건 질주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미 분노의 질주 같은 자동차 영화는 너무나 많이 봤고 그런 것과 비교한다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. 안볼까 관점은 뭘까요? 자동차 추격신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한계가 좀 많았겠죠. 그런데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스토리가 너무 판에 박혀 있습니다. 참 그런 댓글들도 많던데요. 스토리가 엉성하다, 뻔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던데 다 무슨 얘기냐면 일부러 잔해난 장면을 좀 삽입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억지 반전을 준다든가 또 억지 심파를 좀 삽입한다든가 이런 구간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요. 한국 영화에서 고질적으로 발견되는 그런 상업성이 잘 세련되게 숨기지도 못하고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보는 내내 아이고 왜 이러다 싶으실 것 같고 나는 오히려 그런 게 좀 가볍기도 하고 오히려 좀 친근해서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뭐 크게 별 보는데 거부감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조향순 씨가 공효진 씨가 주행 액션씬에서 선글라스 끼고 나오는 장면이 너무 멋져서 이 영화 출연을 결정했다고 하던데 꼭 보고 싶네요. 뺑반 하셨는데 10점 만점에는 한 몇 점을 주시나요? 저는 5점 하겠습니다. 아, 낫네요. 저는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. 극한 직업이 한 몇 점이었죠? 극한 직업이 6.5점이었죠, 제가. 제가 5.5였고. 저는 가버나움 강추해요. 여전히 기승전 가버나움. 네, 가버나움 좋죠. 노래는 뭐 들어요? 이 영화 속에서는 고르지는 못했고요. 류준현 씨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 중에 리틀 포레스트 참 좋았잖아요. 거기에 나왔던 주제곡인데요. 용진 씨의 걷는 마음 준비했습니다. 우리 선화 피디는 일본 차 마시는 영화 그것도 잔잔하니 좋다고 하던데 그게 뭐죠? 일시오일? 맞아요? 일시호일? 차 마시는 다도 나오는 영화? 아, 일일시오일. 영화 제목이 어렵네요. 일일시오일. 자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